멋진 BGM 한번 깔아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정답자는 서울대 경도현 씨입니다. 우리 팀에서 맡을 수 있는 포지션이 뭘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서울대 안에서도 뭔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했습니다. 오목 전략 잘 모르는데 혹시 오목 전략 잘하는 사람 있어요? 초반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세모 모양이나 이렇게 역세모를 만들면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공격 루트가 많잖아. 금수 저격하는 공격 루트도 있거든. X가 X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가 금수잖아. 그럼 난 그냥 이게 3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3으로 간주 이렇게 하면 마별 수 없지. 변형구고단은 두 수의 곱과 두 수의 합을 더한 값을 계산하는 대결입니다. 정답 395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311 하겠습니다. 서울대 경도현 씨 정답입니다. 정답 649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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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빠를까를 가장 먼저 생각해냈었던 게 A 더하기 1, B 더하기 1을 곱해서 1을 뺀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면 곱하고 더하고 그걸 더하는 3개의 계산을 하지 말고 각각 1씩 더한 걸로 숫자들을 봐서 곱하고 1 빼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회전, 가위바위보는 가위, 바위, 보 문양이 두 개씩 그려져 있는 주사위를 굴려 게임판 위의 상대를 이겨야 하는 대결입니다. 게임 시작 전 참가자들에게 가위바위보 문양이 그려진 주사위 전개도가 2분간 공개되며 이후 다시 공개되지 않습니다. 나온 숫자만큼 주사위를 회전해 게임판을 이동합니다. 상하좌우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나 지나온 길을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여섯 개의 면에다가 각각 알파벳을 배정을 해둔 다음에 바닥으로 내려가는 면이 어떤 면인지가 정해져 있는 칸들만 찾아가지고 그것들만 미리 외워놓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3이 나왔을 때 위에, 오른쪽, 아래 이런 식으로 시작 면과 똑같은 면이 바로 아래로 내려가도록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외워놓고 문제에서 정확하게 활용해먹자. 이런 전략을 썼었습니다. 서울대가 전략이 있구나. 그거를 예측했어요. 그 전략이 뭔지는 모른 거예요. 주사위 외우는 전략으로 왼손 법칙같이 손을 하면 엄지의 가위, 중지의 바위, 검지의 부가 되도록 하는 꼭지점을 항상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중심으로 가위의 반대편은 뭐가 있는지, 바위의 반대편은 뭐가 있는지, 부의 반대편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외우는 거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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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하겠습니다. 이겼습니다. 숫자 3입니다. 숫자 3 나왔습니다. 네, 오른쪽, 아래, 왼쪽 하겠습니다. 1점 획득했습니다. 그냥 암기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저는 고민을 했었어요. 전략을 찾아야지, 어떻게든 게임을 하지. 숫자 5입니다. 숫자 5 나왔습니다. 5,500입니다. 오른쪽, 위쪽, 왼쪽, 왼쪽, 왼쪽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쪽, 왼쪽, 왼쪽, 왼쪽. 마이너스 1점입니다. 4입니다. 4입니다. 오른쪽, 오른쪽, 위쪽, 위쪽. 오른쪽, 오른쪽, 위쪽, 위쪽. 한국국토정보공사